안녕하세요 지문호 입니다 저는 지금 여의도에 와 있구요 사람들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무슨 노래 들으세요 아이유의 무릎 가수가 누구예요 커버 하신 분이 세븐틴의 원 무릎을 베고 누우며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 아이쥬완의 제목이 혹시 유튜브 올려도 될까요 아 네 고맙습니다 지금 무슨 노래 들으세요 운전만의 운전만의 저도 이 차를 구독했어요 아 정말요 아 고맙습니다 지금 무슨 노래 들으세요 홍정아의 상상 안녕하세요 선생님 혹시 듣고 계신 노래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무슨 노래 들으세요 지금 무슨 노래 들으세요 지금 무슨 노래 들으세요 아 지금 서은광의 아무도 모른다 고맙습니다 혹시 유튜브 올려도 될까요 완전 소문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гру characters 지금 무슨 노래를 samping 원 리퍼블릭 지금 무슨 노래 들으세요? 쇼시토케 지코코 안녕하세요 선생님 혹시 노래 듣고 계신가요?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들으려고 하시는 노래 제목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? 피아노 곡 좋아하시는 노래 있으시면 하나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유튜브 촬영 중인데 제 딸이 연주하는 거 아 네 너무 좋아요 제 딸이 연주하는 거 혹시 곡명은 모르시나요? 여러 곡이 부르시도 있고 여러 곡이 있습니다 딸이 연주하는 거 들어보는 거 너무 보기 좋습니다 네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무슨 노래 듣고 계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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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구요 영상 마음에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번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유바 specifics 맞...?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